정보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규격과 단가는 if와 is블랭크 함수를 이용해서요. 품명이 공백일 경우에는 공백으로 처리하고요. 공백이 아니면 품명을 가지고 규격과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일단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품명에 따른 규격과 단가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 오류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 함수 입력합니다. VLOOKUP 바로 왼쪽에 있는 함수 마법사 이용할까요? 찾을 값은 바로 왼쪽에 있는 b4를 가지고 참조할 표는 제품 목록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되 제품 목록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품명을 찾을 거고요. 두번째 규격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면 A001은 규격이 박스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세번째는 품명이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없습니다.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류를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공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커서 갖다 놓고요. 만약에요. if is blank입니까? 라고요. 뭐뭐입니까? blank 공백입니까? 어디가? C4에 있는 품명이요. C4를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면 직접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를 C3을 클릭해서 아래로 방향키로 내려오셔도 되고요.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is blank라면 저희는 일단 공백으로 처리해 놓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이 풀이 앞에서 가로가 열렸는데 아직 가로 닫히는 작업이 안됐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가로 닫고 엔터. 박스랑 두 다음에 A003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오류가 있었던 부분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단가도 한번 구해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VLOOKUP. 우리는 품명을 가지고 심표 제품 목록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단가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FALSE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데이터가 있다면 정확하게 찾아오지만 이렇게 랭크 공백이라면 정확하게 일치한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 이즈블랭크입니까? 라고 입력하고요. A, 아니 C사의 값이요. 이즈블랭크라면 저희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표 맨 끝에 가서 VLOOKUP 다음에서 가로 닫아서 공백이 아니라면 찾아오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수정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급가액인데요. 공급가액은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을 할 겁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 수량 곱하기 단가 숫자가 있는 데이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즈블랭크를 통해서 공백으로 처리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또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한다면 공백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다시 if와 isError라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isError isErro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셨는데요. 혹시 오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백 처리할 거고요. 오류가 없다면 그냥 수량 곱하기 단가 계산한 결과를 표시해 주세요. 라고 e4 곱하기 f4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량 곱하기 단가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공백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 isBlank isError 함수를 이용해서 오류가 블랭크였다면 또는 고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